와, 우리 도착했다! 와... 배고파해 먹으러 갑시다 그래, 맛있는 거 먹으러 끝이 없네 진짜 맛있는 조합이야 하나 더 먹을 수 있어, 너무 맛있어 맛있다 또 뭐 먹으러 갈까요? 장본 누구나 좋아하는 맛이야, 이건? 한국사람도 정말 좋아할 것 같아 잠깐 잡혔어 전화번호 좀 찍어 와봐야겠어 오, 셰프님의 창판집이 열리나? 아, 저걸 진짜 관심가 차이나는 즐거움 중화TV